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118로, 한 달 만에 3포인트 오르면서 2021년 10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은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.